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인천시에 따르면 신월 IC에서 서인천 IC, 남청나 IC까지 19.3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 8일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2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서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합니다. 인천시는 이 구간에 지하도로가 조성되면 인천대로와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돼 원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